바흘 단풍이 물드는 화사암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 확고한 연대와 지원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같은 날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3시간 동안 회담하면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강대국 지도자들의 이같이 엇갈린 행보는 미국과 중러 간 한층 커진 분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폭 지지와 관련해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의 전폭 지지를 반대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급 공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주부터 추진해온 결의안 채택이 어제 미국의 거북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대대적인 지진 대비 훈련이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적극 참여합니다. 타운 내 한 식당에서 매니저가 팁을 나눠 가지다가 연방노동국에 적발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한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빈집터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LAPD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학과 읽기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중간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대출 수요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도 6주 연속 상승해 2000년 이후 최고치인 7.7%로 조사됐습니다. 미 공화당의 분열이 이어지면서 연방 하원 두 번째 투표에서도 후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20명이었던 공화당 반란표는 2차 투표에서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3차 투표 진행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상업용 판매 정가가 무려 13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가계 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커 경제적 불평등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 조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못 받고 첫 발을 뗀 겁니다. 한국 여야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질타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으며 표적 감사라고 맞섰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2패로 몰려했던 휴스턴 에스트로즈가 텍사스를 8대5로 꺾고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4차전 펼쳐집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샌드웨어의 김하성이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뽑는 골드글러브 상 부문의 두 개 포지션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 빅리거 최초로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준시는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 오늘도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뉴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진 가자지구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안 먹힙니다. 미국의 힘이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하마스는 병원 폭발로 47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유도미사일로 공습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정 경고를 했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흔적이 없다. 라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에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낙하물 잔해가 나오지 않다 보니 외신들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과 이란 등의 참전에 따른 확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같은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시 내각에 합류한 제2야당 대표는 더 나아가 가자지구 남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재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마스가 장악하는 가자지구는 줄어들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년의 이같은 장기전 발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 장악할 것이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500km에 가까운 땅굴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야 하고 100만이 넘는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헤즈볼라의 참전에 따른 확전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미국이 오늘 미국민들에게 레바논 출국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주자 미국 대사관은 견제시간으로 19일 미국 시민권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대한 빨리 레바논에서 떠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퍼붓는 와중에 북부에서는 레바논의 무장조직인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지난 17일 가자지구 한 병원에서 의문의 폭발로 500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당일 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 및 단체에 대해서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별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수단과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을 기반으로 하는 9명의 개인과 1개 단체를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대상들은 하마스의 금융투자를 관리하거나 하마스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과 연결된 금융조력자, 가자지구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입니다. 제넛 옐린 재무장관은 미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학살에 대응해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를 규정하고 각쟁 제재를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8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이 내세울 만한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동의 정세가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YTN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였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는 병원 폭발 참사로 가뜩이나 분노에 휩싸인 아랍 국가들의 시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병원 참사의 배후를 둘러싼 진실 공방 속에 이스라엘 소행이 아닌 것 같다며 즉각 두둔하고 나서면서 반감을 더 키운 셈이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누구도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며 확전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와의 휘단무산으로 결국 이스라엘 측만 만나고 돌아오면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고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이 헤즈블라 등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전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중동 외교 전략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법 마련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처음으로 이집트 국경을 넘도록 합의했다지만 실제 가자지구에 진입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발 전부터 꼬여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반쪽짜리 이스라엘 방문은 사실상 실패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YTN 최영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당국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 이후 볼까요? 국무부 정치군사국 의회 및 대외 업무 담당 국장인 조시 폴은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반대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글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나는 더 이상 이것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다 라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폴은 국무부 정치군사국에서 11년 동안 일했고 동맹국에 무기를 보내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재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가량 앞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상인 것입니다. 의회 전문바체 더힐에 따르면 CNBC 방송이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7%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 7월 조사 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36%보다 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11월 41%에서 시작해 올해 4월 39%로 떨어졌고 7월에는 그 수준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2%로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대외 인도주의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에서도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응답자 31%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했고 60%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조사 이후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이스라엘 방문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지율의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 12개 나라가 찬성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결의안 채택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에 더해서 서방국들이 원했던 하마스를 비판하는 내용도 추가됐지만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의안을 미흡하다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다른 나라들과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영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결의안도 냈고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입장차로 결의안 채택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도대체 유엔 안보리는 뭐하는 곳이냐? 북한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도 뭐 하나 제대로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다. 유엔 안보리 무용론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맑고 덥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3,4도가량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LA를 비치해 외한 대부분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번 반짝더위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토요일에는 폭염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일요일부터는 오히려 예년 기온을 밑돌아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에 예년 기온을 밑돌는 선늘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또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앰파이어 지역은 101도 64도, 해안 지역은 78도 63도 예상됩니다. 그트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초겨울 기온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5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 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상황입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산타하니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 로럴 캐니언블로바도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21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10번 노을스 방향입니다. 오렌지 그로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시 19분이 되면,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민방위원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10시 19분,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대대적인 지진 대비 훈련이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오전 10시 19분을 기해서 주저녁에서 지진 대비 훈련, 쉐이크아웃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이 되면 관공소와 직장, 학교 등에서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실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합니다. 훈련은 일단 몸을 낮추고 머리를 맞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모 7.8이나 그 이상의 강진이 덮쳤을 때의 가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겁니다. 이 지진 대비 훈련은 올해 15년째인데 천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950만 명의 주민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운전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모두 참여가 필요하다. 누구는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구는 운행을 멈추고 서서 훈련에 참여하고 누구는 운행하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민방위 훈련 기억하시는 분들은 강제로 모두 세워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또 수정헌법 거론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빈노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개빈노삼 주지사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과 기후변화 대응과 또 지역 간 교류 강화 등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개빈노삼 주지사의 방문 계획을 확인하며 환영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개빈노삼 캘리포니아 주지사 방중에 환영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방문이 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방문이 캘리포니아주의 대중국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빈집터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LAPD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범죄는 주택과 아파트, 주거지 대상으로 빈번하지만 영업시간이 끝나 비어있는 상업시설, 오피스 등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해 빈집터리, 빈집오피스, 빈오피스터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LAPD는 놀스리치, 그라나다힐즈, 포토렌치, 체스워스 등을 포함하는 샌포넌도 벨리에 이달 들어서만 26곳의 주거지에서 빈집터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빈집터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대부분을 포함하는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올해 659건으로 작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측은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고와 같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보관함에 귀중품 등을 보관하고 차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고화질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 설치 빛이 많으면 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조명 설치 여행을 가게 되면 이웃에게 한 번씩 봐달라고 부탁하고 귀중품의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국의 부촌 지역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주택 침입감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밤중 외출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한인 부부가 간발의 차이로 자신을 따라온 미행 권총 강도를 피하는 극적인 사건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15일 밤 시애틀 인근 켄트의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이스트 힐에서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현모시 부부를 상대로 주택 침입을 시도한 2인조 권총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16일 새벽에는 역시 같은 지역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앞에 서 있다가 권총 강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주민들 대상의 주택 침입 강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아시안 주민 주택들에 복면을 난 무장강도들이 침입해서 현찰과 귀중품 등을 강탈해간 사건이 14건 이상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퍼시픽코스타유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치면서 여대생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남성 2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여대생 4명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페퍼다인 대학이 우리 학교 학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퍼다인 대학 당국은 이번 사고로 참변을 당한 여성 4명이 모두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22살의 BMW 운전자 프레이저 마이클 봄은 사고 직후 중과실 과량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지만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번 페퍼다인 대학교가 있는 1번 프리웨이, 1번 하이웨이라고 불리죠. 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죽음의 커브로 불릴 정도로 사고가 빈번한 지점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 사고, 방지, 과속 방지턱이라도 설치해달라 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처음으로 9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물 부족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서 LA 카운티의 단독주택가격이 지난달 91만 4,6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주택가격 중간가가 9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전달인 8월에 주택 중간가 88만 2,020달러이던 것이 한 달 새 3.7%가 더 뛴 것입니다. 가주 전역에서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가주에서는 지난달 중간주택가격이 84만 3,340달러로 전달인 8월에 85만 9,800달러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치솟은 물기지금이 탓에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주의 기존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5.4%가 하락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1.5%가 하락했습니다. 가주의 주택 매매 건수 하락은 넉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주의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7.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기지 이자율 때문에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오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이 주택 중간가 130만 달러를 기록해서 가주에서 가장 비싼 주택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라디오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초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학능력, 읽기능력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치러진 가주의 시험 결과 가주 학생들이 올해 수학 부분에서 조금 상승하고 읽기 부분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업능력은 낮아졌습니다. 올해 시험 읽기 부분에서 학생들의 46.7%가 자신 현재 학년에 맞는 읽기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읽기능력 47.1%에 비해서는 소폭하락한 것입니다. 수학의 경우 올해는 현재 학년에 맞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34.6%를 기록해 지난해의 33.4%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현재 가주의 초중고등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이 속한 학년 수준의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LA통학교육구 LAUSD는 수학 부분에서 현재 학년에 맞는 능력을 갖춘 학생 수가 2% 상승해 가주 전역 학생 평균에 비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낮은 수학 실력을 보였습니다. 주당국에 따르면 학생의 결석률이 높았던 것이 이들의 학업능력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2021-2022학년도 장기결석을 기록한 학생들은 30%였으며 2022-2023학년도 장기결석한 학생들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학생들의 장기결석을 높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지난해 55% 가까이가 장기결석 원인이 코로나19였으며 일부는 자아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LA통학교육구 교육감은 이번 결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제공하는 1대1 수업과 소규모 그룹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고학년 학생들에게도 1대1 수업과 소규모 그룹 교육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학년들에게 제공한 1대1 교육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LA통학교육 구축이 마련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캐런베스 시장과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된 LA시정부 대표단이 정책과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들과 연방의원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하면서 기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LA시정부 대표단은 LA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시정부 자원이 제한적인 만큼 카운티와 주정부는 물론이고 연방 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캐런베스 시장실은 연방에너지부로부터 4,8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A수도전력국 DWP가 인프라 개선과 확충해 사용할 수 있는 4,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방정부의 DWP 지원기금은 송전망 유연성 개선과 기후 위협으로부터의 전력시스템, 복원시스템 개선, 또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노숙자, 총기, 공공안전, 참전용사 지원, 또 2028년 LA 하계올림픽 개최 준비, 교통 분야에서 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국 관계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식당 우국이 종업원들의 팁에 손을 댄 매니저 때문에 연방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노동청은 보도자료에서 타운 8가에 위치한 바베큐식당 우국 매니저가 종업원 팁에 손을 대면서 노동청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우국 업주는 종업원 35명에게 돌아가야 할 팁 28,213달러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28,000여 달러를 다시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의 1만 103달러의 벌금도 추가 따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앞서 식당 우국은 지난 2012년 노동청 수사위에서 종업원 14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H마트가 스마트앱의 모바일 스마트카드 인증샷 이벤트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가주 지역의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당첨되는 100명에게는 3,000포인트가 증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가주 지역 H마트를 검색하고 해당 채널을 추가한 뒤에 모바일 스마트카드 바코드 인증샷을 채팅창으로 보내면 됩니다. 당첨자는 12월 22일 H마트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상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19만 8천건으로 전주 대비 1만 3천건이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고용시장 여건이 구직자에게 우호적이며 노동시장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금융,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할 수 있다고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할 예정이죠. LA 시간으로 9시 잠시 뒤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제론 파월 의장의 입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몰기지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몰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주택 구입 신청의 주요 지표인 이 몰기지 신청 지수가 지난주 6.9% 하락해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평균 금리도 6주 연속 상승해 200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7.7%로 조사됐습니다. MBA 측은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지속적인 뇌물 부족으로 주택 구매 활동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이자율이 주택 수요에 큰 부담을 주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간 5% 감소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나 줄은 것입니다. 재용자 수요도 지난주 10%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2% 감소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이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통화 정책의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대출 연체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니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대손에 대비해서 1억 3천 4백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출금을 1억 3천만 달러 이상 못 받을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아틀랜틱 대학의 레벨코 교수는 최소 1년간 이런 상황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소형 지역 은행들은 위험 노출 정도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 모건의 올초 조사에 따르면 소형 은행들의 관련 위험 노출액이 대형 은행의 최대 4배 이상이고 시티그룹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는 지역은행이나 소형은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분열이 이어지면서 하원이 어제 두 번째 투표에서도 후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 지임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어제도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199표를 얻어서 212표를 획득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에 뒤진 것입니다. 후보로 나서지 않은 스티브 스컬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7표, 케빈 메커시 전 하원의장이 5표를 각각 얻기도 했습니다. 전날 1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조던 위원장에 반란표를 던진 데 이어 어제는 더 드러난 22명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내의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창립 멤버인 조던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내에서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중도파 의원표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제적인 433명의 과반인 217벼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로써 공화당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지난 3일 발생한 케빈 메커시 전 의장의 해임 결의안 처리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연방하원 지도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작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용시장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말 10조 6천억 달러였던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5년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13일 기준 33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는 아직도 이번 회귄년도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다음 달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전 확정 우려 속에 국제 효과가 두 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석유를 판매하지 말라고 이슬람 국가에 촉구하고 나섰는데 다시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의 석유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라이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규모 군중지표를 열고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단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중동전 확전 우려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깜짝 줄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2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후국들이 결집해 있는 아랍권이 원유 가격 결정력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원유 시장에선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1배럴의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도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수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4.9%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의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91%로 4.9%에 오른 것입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물론 가난한 가정도 자산이 늘면서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 충격을 덜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커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순자산 증가는 인종이나 연령, 자산보유 수준 같은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면서 부분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 주식과 주택 소유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계는 주택과 주식시장 호황, 정부의 부양책, 견고한 일자리 시장, 그리고 재택시간 증가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지난 22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잘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소비자 지출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사장님께서 우통을 딱 벗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야, 니네도 해봐. 좋아. 좋은 회사 분위기일까요? 나쁜 회사 분위기일까요? 이 사진을 올린 사장님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아시아의 최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최고 경영자 토니 베르난데스가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이건데요. 상의를 탈의하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경영진 회의를 진행하는 베르난데스의 모습입니다. 사진과 함께 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였다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의할 수 있는 회사의 문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글까지 남겼네요.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대다수는 비전문적인 업무 행태다. 무례한 업무 태도다라며 지적을 했고요. 특히 여성 직원이 있었더라면 이 상황 더욱 불편해했을 것이라며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문제의 게시물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고요. 일부 외신 매체가 에어아시아 측에 육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총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7연승을 달리는 텍사스 결국 플레이오프 연승행진은 7연승에서 끝이었습니다. 어제 휴스턴 에스트로즈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8대5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텍사스는 믿었던 투수 맥스 슈어저가 무너진 게 패배 원융이었죠. 한 달 넘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36일 만에 첫 등판이 하필이면 플레이오프 챔피언십 시리즈였는데 1회는 잘 막았는데 2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맥스 슈어저가 5실점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맥스 슈어저가 5실점 하면서 무너졌지만 텍사스 타선은 그래도 8대5까지 따라갔지만 전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휴스턴이 2승 1패 텍사스 레인저스가 1승 2패 텍사스 레인저스가 2승 1패로 지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두 경기가 열립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두 경기가 열리는데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에리조나 다이몬드 백스 간의 3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2시. 휴스턴과 텍사스 간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은 오늘 오후 5시에 펼쳐집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를 뽑는 골드글러브상 부문에 두 개 포지션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 빅리거 최초로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수비.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셔널리그 이루수 부문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 유틸리티 두 개 부문입니다. 수상하게 되면 한국 선수로는 최초이고 아시아 선수로는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욕심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골드글러브는 30개 구단 코치진의 투표 결과와 수비지표를 확산해 결정하는데 이루수 수비지표로는 경쟁자인 브라이슨 스토트와 니코 호너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감독과 스카우터 등이 뽑은 최고의 이루수에 선정되기도 한 김하성은 75%나 반영되는 감독과 코치 투표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현지 매체들의 극찬도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빅리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김하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다음 달 6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2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바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예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해결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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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